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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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부장님 나오시면 그게 6교시 체육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렇습니까? 이때쯤 되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이따가 주된 내용은 밴커 아메리카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황들. 그분들이 주식을 샀는지 샀으면 얼마나 샀는지 또 어떤 부문을 샀는지 어떤 업종을 샀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들의 또 현황을 제가 1개월 동안에 뭘 샀는지를 순매수를 보면서. 제가 보기에 기관들, 메이저와 개인들 간의 어떤 그런 갭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나 이 프로님의 목적은 저번에 한 번 이 프로님께서 저 없을 때 방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외화를 잃지 않고 가져가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버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미력하지만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제 준비한 내용들의 일부는 거기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에너지를 좀 구매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면 제가 해소약습모비를 가져오는 거죠. 내셔널리즘이 반영된 콘텐츠가 이거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사십시오. 엑스모비를 얼마에 사시고 얼마에 파시고 손절건 얼마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직과사 직원이 아닐 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길게 본다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갖고 와 있는 그 아이비들의 어떤 의견을 갖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많이 얘기하면 그런 걸 좋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는 뭐 아시겠지만 나스닥에서 조금 빠졌죠. 조금 빠지면서 진짜 어제 그저께 369, 369, 3.69%에 대한 하락을 조금 이제는 쉬어가는 그런 구간을 보이는데요. 종목을 보게 되면 딱 빅테크 기업만 빠졌습니다. 빠진 것도 이건 뭐 인간적으로 빠진 것도 아니죠. 1% 안쪽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네. 테스트라가 0.82%가 빠졌고요. 아마존 약보합 0.17% 구글 페이스북도 약보합 정도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빠진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빠지면 아주 기계적으로 에너지하고 금융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어제도 뭐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봤습니다. 딱 봐도 업종보를 봐도 하나 빠졌죠. IT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IT도 뭐 0.40%가 빠졌기 때문에 그냥 쉬어간다 정도 빠진 것도 아니죠. 쉬어간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에너지가 또 2.63%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금융이 거의 한 2% 올라가면서 늘 얘기하지만 기술의 반대편에 있는 게 에너지하고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산업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에너지, 금융, 소재, 산업재가 소위기하는 구경제,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에너지가 올라가면 IT가 빠지고 IT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최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라클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오라클은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11이었는데 1.16이 나왔고요. 매출도 예상치를 약간의 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분기 배당금도 0.24에서 0.3위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 좋았죠. 다 좋았고 심지어는 자사주 매입 200억 달러까지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어닝 가이던스를 부진하게 발표하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EPS 예상치 상해하고 매출 비트하고 배당을 올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다가도 마지막에 다음 분기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낮게 보고 있다면 얘기하면 주가가 빠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설명해 줍니까? 왜 긍정적으로 보거나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가이던스에 대해서?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일상으로 나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에 있는 분들, PC를 사용하는 분도 적어질 것이고요. 그런 부분의 얘기인데 딱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특히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매출을 좀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어쨌든 전반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점에 나오더라도 일단 어닝 가이던스가 없거나 내리면 주가 대부분 빠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 강의 속에 있지만 기계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냥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걸 보시면서 다 좋지만 마지막에 나가서 어닝 가이던스가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반대로 EPS 매출 다 안 좋고 다 해도 마지막에 어닝 가이던스 좋게 얘기하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시라고 좀 가져온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트 앱 회사가 있습니다. 범블비라고 범블비라고 있는데 2월 10일에 상장한 이후에 첫 번째 실적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EPS는 상장하고 첫 번째 실적 발표할 때는 아예 생략합니다. 있거나 없거나? 네, 없거나 없는 걸로 하고 빼기 때문에 매출은 봤는데 매출은 어차피 약간 예상치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매치그룹의 틴더의 공동 설립자가 만든 건데 2014년에 만든 회사인데요. 아주 핫한 회사죠. 이렇게 보시면서 앱으로 보시면서 뭔가 남녀가 만나는 어떤 그런 거 하는 건데 물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 말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만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좋은 건데 저런 무리는 저거 없어도 일으켜요. 한국도 일으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데이팅 앱이 있다고 해서 무리를 안 일으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한국에 데이트 앱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이것저것 뭔가 상장해서 키울 만큼 그런 앱은 아니지만 틴더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제가 이거를 아무 의미가 없는 회사인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4,200만 명의 월간 활성자가 있고 그중에 240만 명의 유료 사용자인데 지금 틴더가 한 천만 명 나오거든요, 유료 사용자가. 그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4분의 1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련 회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인류가 만들어지고 삼남, 만상이 이게 다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남녀가 만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실제 틴더 매치 그룹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불비가 지금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긴 호흡을 본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도 한번 봐라라는 말씀. 다른 여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미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하기에 저거 가입자 받아놓고 나머지는 다 그렇죠. 돈 버스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연결시켜줄 수 있는 거고 또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번 만들어주면 대화도 하고 회사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연결만 해줘면 알아서 나머지는 하시는 그렇죠. 또 인간의 어떤 원충의 본능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니까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보시면 전기차 관련 배터리 이런 거 약간의 꿈과 해명만 있는 것보다는 돈을 실제 벌고 있는 기업 이런 것들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말씀드려서 범불비는 한번 추위에 주가가 더 빠진다고 그러면 좋은 의미에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아이비들도 현재 주가가 한 60달러대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80달러 이상을 목표의 주가가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계시면 혹시 한번 어땠는지 한번 혹시 해외에 계신 분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조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면서 목표의 주가를 775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리더십 현재는 전기차에 짝 먹는 게 찐이 테슬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최천나 배터리 기술도 역시 뛰어나다고 얘기하면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다시 한번 승기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후에 여러 가지 투자 의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서서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타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거의 조정 없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기사로 보게 되면 중국에서 판매량이 2월 달에 뭐라고 그러죠? 춘절이라고 그러나요?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차가 많이 안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2등을 차지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인기, 2는 누구도 이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약간의 좋은 내용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보고요.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775면 현재의 수준에서 보기에는 한 16%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좋은 상황으로 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지금 보시면 리오토, 니오, 샤워펑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테슬라가 2등을 차지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니까요. 테슬라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일단은 하원에서 일단은 공화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220표를 얻어가면서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래는 220표가 나와야 되는데 221표 중에서 한 표가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220표가 됐고요. 이제 바이든한테 넘어갔는데 아마 내일 정도만 사인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주된 내용은 9월 6일까지 주당, 일주일 동안은 실업소당이 300달러 지급하는 거 1,400달러 지급하는 거, 1인당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은 내일, 내일이 오늘이네요. 오늘 저녁에 락다운 1주년 기념입니다, 미국이. 기념이라면 좀 그러네요. 락다운 1주년? 뭐라고 할까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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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락다운한 지 1년이 돼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세부 계약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녁에. 그런데 이제 발표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코로나가 잡힌다고 그러면 이제는 암을 근절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암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을 그릴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보 바이든? 장남이 보 바이든 했잖아요. 그분이 내 암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암에 대한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보 바이든이 69년생이다 보니까 젊은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 거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암 근절한 그런 발표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미국은 덜하지만 암 관련 바이러기업들, 제약반료기업들 약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를 쭉 보여드릴 거니까 미리 또 찾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이 나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400달러 받으면 주식도 투자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에서의 어떤 75%가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설문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반겨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개인 중에서 보시는 분 중에서 과거처럼 1.2를 간다, 1.2를 간다, 1을 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못 갑니다. 이제는 못 가고 속도가 1.5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건데 속도가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골드막사스 역시 2.1까지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서히 올라간다고 하면 좋은 거다.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속도의 문제지 무조건 우상한다는 것도 그냥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1.2는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서서히 우리가 1.5도, 1.6도 눈에 익으면 지금보다는 충격이 덜할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것도 하나, 이것도 이제 또 한 번 나온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마음속으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건데요. 이제 뱅크어메리카가 최근에 들어왔던 고객들,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이제 원래는 잘 발표 안 하는 내용인데요. 뱅크어메리카가 일단 발표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 자금들이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있었고 제가 이제 굉장히 유용한 자료니까 여러분 보시면 하나의 좀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16주 동안에 한 4개월 동안이죠. 작년 11월, 12월, 그다음에 올해 1월, 2월까지 4주 동안에 4개월 동안에 자금율을 본 건데요. 주식으로의 자금은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표가 뚫고 올라가는 표가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규모로 보게 되면 누적 금액이 4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4천억 달러면 거의 한 480조, 70조 원 정도? 그러네요. 규모로 보일 정도까지 많이 들어온 겁니다. 주식으로. 주식으로 들어온 건데 일단 지난 한 주에만 미국 주식에 거의 40억 달러 가까이 돈이 들어왔거든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온 거죠. 약 4조 원이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주식 쪽으로 자금이 빠질 때마다 자금이 크게 들어오고 있다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파는 시기가 아니고 또 산다는 거죠. 산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이 근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국가에서 부양책을 뒀다는 것도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자금이 주식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관들, 클라이언트 중에서 여러 가지 기업 고객, 해치펀드, 개인들, 기관들 현황을 보더라도 이게 뭐냐 하면 하늘색이 3월 첫째 주에 들어온 자금의 규모고요. 파란색이 4주 동안의 평균 금액인데 4주 동안의 평균 금액을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3월 첫째 주에 특별히 금액이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 고객이 또 많이 들어왔고요. 해치펀드 더 많이 들어왔다. 이 파란색까지 비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하늘색이 더 커져 있다는 거는 4주 평균보다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업 고객, 해치펀드, 개인, 기관까지 다 3월 첫째 주에 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이 약간 안 좋을 때 더 주식을 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월 첫째 주에 주식을 팔고 손절하고 또 나가신 분들 이익을 보시고 나간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뱅크와 어미니카에 들어온 여러 가지 고객층을 보게 되면 주식을 더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샀을까라는 거거든요. 봤더니 가장 많이 산 게 테크죠. 이거 똑같이 하늘색은 3월 첫째 주에 들어온 자금의 수량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4주 평균인데 다 4주 평균을 앞서는 3월 첫째 주에 특별히 많이 돈이 들어온 모습인데 특히 기술주에 많이 들어왔다. 얼마가 들어왔냐면 25.7억 달러가 들어온 거죠. 꽤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ETF입니다. ETF는 21.7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2.5조 원 정도. 그다음에 기술은 한 3조 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소비자는 7.7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이미 소비자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 그다음에 테슬라, 자동차 기업들. 또 한 가지 홈디포, 로스 같은 주택 계승전품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내구제? 네. 내구 소비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자면, 굳이 설명하자면 꼭 필요한 소비제가 아니고 돈이 있으면 쓰는. 그러니까 스타벅스, 맥도날드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꼭 필요한 소비제가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입가심.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다르지만 보통 입가심하러 가지 않습니까? 저만 입가심하러 가나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입가심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칸도 끝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수비자 가면 담배가 있는데, 담배가 뭐 필수는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 얘기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니까 여러분 혹시 기술라고 하면 기술은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스포트, 애플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반도체 계획이 포함된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수 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가 의외로 2등인데 ETF는 아까 왜 샀는지를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로 설명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소비자 중에서 아마조를 샀을 거라고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테슬라 쪽으로 많이 좀 매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제가 이제 한 3월이 좀 지나면 3월의 한 말 정도가 되면 이번 4분기에 대한 해치펀드에 대한 매수 순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를 매수하는 걸 좀 보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했다. 나머지 분들은 크게 의미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라든지 금융 실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자금이 들어온 주식형 자금의 대부분은 기술과 ETF와 이미 소비자 업종을 구매했다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ETF를 뭘 샀냐고 물어봤거든요. 봤더니 밸류 쪽에 ETF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적으로는 핫한 테크를 매수하면서 ETF 쪽으로는 뭔지 살지 모르니까 아예 밸류 ETF를, 가치주 ETF를 가져간 거죠.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치주 ETF를 하면 또 모르시니까 스파이 제가 V라고 얘기했죠. 스파이 V를 들어가시면 1등이 뭐냐면 버크샤이스가 있고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이 있고 프로톤 개물 같은 기업이 있어요. 그런 건 다 우리는 가치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기업을 샀다고 보시면 좋은데 개별 기업이 아니고 ETF로 대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개별 종목들은 기술을 샀지만 올 성장주 쪽으로는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ETF 쪽으로는 가치주에 있는 부분을 샀고요. 그다음에 블렌드라고 하는 건 포함 같이 섞여 있는 거 한 건데 어쨌거나 지금 이 ETF도 보게 되면 4주 평균보다 최근에 첫째 주, 3월 첫째 주의 모습이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치주하고 성장주을 다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스파이 V를 쳐보시고 스파이 D를 쳐보신 다음에 스파이 V 한 칸 뛰고 ETF 한 칸 뛰고 홀딩스 치게 되면 보이지만 좀 나오거든요. 그 종목을 보시면서 이게 가치주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치주하고 상당히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본 게 어쨌거나 뱅커 어메리카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장은 빠졌지만 주식형은 돈이 많이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개별 종목 쪽으로는 테크 쪽, 기술주하고 이민소비 쪽을 많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TF를 담았는데 ETF 쪽으로는 의외로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를 담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우리 전반적인 어떤 개인들의 어떤 그런 현황은 아니지만 뱅커 어메리카의 현재 4개월 동안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대한민국에서의 최근 1개월 동안의 순매수가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아까 보셨던 어떤 그런 모습과 우리는 어떻게 모습이 일치했는지 일치했는지 달라졌는지 같이 갔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50기가 있는데 50개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20개는 봐도 끝나기 때문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럼 16위부터 20위까지 볼 건데요. 저게 우리나라, 코리안들이 많이 산 네, 6개월 동안에 순매수 16위에서 20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옆에는 제가 고점 대비 하락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게 분위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한 달 동안 얼마나 빠졌을까요? 얼마 안 빠졌습니다. 얼마 안 빠졌어요? 지금 S&P500은 약보합이에요, 약보합. 0.2%가 빠졌고요. 그나마 나스닥은 0.6%입니다. 얼마 전에 3유가 올라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16위에 뭐가 뽑혔냐면 소셜 캐피탈, 헤드포소피아, 홀딩스 코퍼레이션 이게 뭐냐면 소파이라고 하는 금융회사를 인수해서 뭔가 핀테크 쪽으로 이제 스펙이거든요. 스펙이 이제 소파이를 인수해서 또 하나의 핀테크에 잘 나가는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직까지 인수가 끝나지 않았고요. 스펙이 스펙인데 어쨌거나 스펙인데 요거에 380억이 들어가면서 했는데 3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핫한 스펙 중에 하나거든요. IPO2가. 여러분도 요것도 16위에 랭크된 거고요. 그다음에 17위에는 SOXX 반도체 ETF가 뽑혔네요. 이거는 정상적인 거죠. 이거 460억은 들어왔고요. 11%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데 라스닥 100종목 정반향 3배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일을 얘기했지만 정반향이 됐던 역반향이 됐던 3배짜리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버티기가. 결과만 보면 고정 대비 24%는 하지만 출렁임을 보게 되면 엄청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스닥이 한 2, 3% 빠지면 그냥 10%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가 보기에 이런 3배짜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450억 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역시 라지캡 불 3배짜리가 또 들어왔는데 SPXL입니다. S&P500 3배짜리 정반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35%가 빠지고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440억 원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P500도 많이 빠졌네요. 그럼 최근에. 그다음에 20위권 내에는 에어비앤비가 뽑혔는데 이것도 410억에 들어온 반면에 약 16%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인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 이것만 보게 되면 첫 번째 스펙, 두 번째 신규 상장 종목, 세 번째 네버리지 이렇게 선호하시는 약간의 특징이 나온 것 같아요. 한국인들 화끈해요. 그다음에 다음 11일부터 15일까지 볼까요? 11일에 뽑혔던 이리듬은 뭐냐면 이건 위성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떤 소문이 들어왔냐면 스페이스X에 캐시우드가 우주항공 ETF를 만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들면서 620억 원을 매수했는데 39%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돈을 못 법니다. 아직까지. 회사 보시면 되고요. 나녹스가 600억 원 들어오면서 58%가 빠져서 아마 하락폭은 제일 심한 게 아닌가. SK 텔레콤이 들어왔다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13회는 TSMC니까 대한만두체가 뽑혀서 이거는 뭐 극히 정상적인 종목입니다. 580억 원이 들어왔고요. 20%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코핀이라는 기업인데 이건 AR, VR 만드는 아주 꿈과 행황이 있는 기업인데 그것도 510억 원이 들어오고 31%가 빠져 있고요. 15위에는 팡이라고 하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레스, 구글 이런 거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것도 레버리트 3배짜리 내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500억 원이 들어왔고요. 36%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보게 되면 똑같이 또 싱글 상장 종목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3배짜리 레버리를 쓰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상위로 넘어갑니다. 6위에서 10위까지 볼 건데요. 6위에는 오픈도어가 급했는데 오픈도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자죠. 한골 치면 직방 다방인데 직방 다방이 1등 기업은 진로 원하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픈도어 했냐라고 오픈도어가 신규 상장 종목이거든요. 새로운 종목에 꿈과 희망을 안고 들어갔지만 역시 이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지금 40%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것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처칠 캐피탈이라는 기업도 이것도 스펙인데 이게 루시드라는 전기차를 또 인수해서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새롭게 하려고 했더니 지금 62%가 빠져서 이게 하락법 가장 1등이네요. 많이 빠져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900원 정도가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8위 애플이 뽑혔습니다. 진짜 애플이 없었으면 황종목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플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860원이 들어왔고요. 애플도 약 17%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황은 아까 곱하기 3배 종목으로 다 샀잖아요. 그렇네요. 예리하십니다. 그다음에 9위에 아크라이드 클린 트랜지션 코퍼레이션 이것도 또 프로테라라고 할 수 있는 전기 버스를 만드는 기업과 또 스펙인데 상당한다는 걸 꿈을 꾸고 있는 기업인데 이것도 역시 적지 않은 폭우입니다. 43%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10위에는 단기 기업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건 아마 채권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대신 사신 것 같은데 채권은 지금 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권 이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이 반대기 때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거나 소폭이죠. 1%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거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어쨌거나 주식과 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매수한 걸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대망의 탑5를 좀 보겠습니다. 역시 테슬라가 이제 4,500원을 또 한 달 동안에 진짜 엄청납니다. 4,500원이 많이 샀네요. 테슬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한 20%가 올라오는 바람에 고점대비 26%를 기록하면서 어쨌거나 빠졌지만은 많이 매수하는 모습 보였고요. 전 정말 의외였는데 패런테 이렇게 좋아했습니까 여러분들? 패런테어를 그러게요. 이거 4,000억 원을 4,000억 원을 매수하면서 45%가 빠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 패런테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습니다만 하여간 좋아했죠. 그 다음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겁니다. 저기 똑같은 게 로블러스 같은 기업인데 이것도 이제 3,000억 원이 넘는 엄청나게 돈을 들어와서 여러분도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어디서 이렇게 알려줬을까요? 누가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팔런테어를 아시니 유니티도 아시겠죠. 4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위에는 일단은 역시 또 단도체 3배 3배짜리 1,300원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뭐 하면 안 된다 하여간 36%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테슬라 좋아하면 ARKK ARK 이노베이션까지 좋아했겠죠. 1,100원이 들어오면서 24%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1위부터 20위까지 모습인데 평균 하락률이 한 20, 30% 정도 나아지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큰 줄기는 뭐냐면 뭐 전기차 전기차 관련주 그 다음에 스펙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들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성장주 기술주 아주 그냥 아예 거기에 그냥 오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50위권 안에 에너지 종목은 하나도 없었고요. 금융이 없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금융을 제가 보는 날 진짜 여러분들한테 정말 눈물 날 것 같은데 여러분 강릉 부장님을 위해서 조금씩은 좀 사드립시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읍수할 문제도 아니고 근데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사전에 봤었던 그 뱅커 어메리카의 움직임을 보시면 어쨌거나 뭐가 됐든 간에 가치주로 좀 ETF라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약간은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런 좀 다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서학 개미는 다변화에 있어서 약간 실패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과 저희의 더 열심히 활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우리 외화벌이 하러 나왔는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주식 투자의 그 돈은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돈이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의 후손들이 계속 쓸 돈입니다. 달러를 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한테 뭐라 하실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수익만 남으면 되는 거지 뭘 가리냐고 물어보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얘기는 뭐냐면 너무 한쪽에 몰리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주식이 원래 위험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무거워서 재미가 있겠나 싶은 에너지 담고 그릇도 담아가면서 그걸 하셔야지 그거 다 빼고 무조건 아까 제가 어제인가 얘기했죠? 2대5만 1번부터 9번까지 배치한다고 야구에서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도로도 하시는 분들 잘 던지는 분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사본타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조금만 더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조금만 더 다변화시키는 걸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요 채팅창에 되게 정보부장님이 아는 주식만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금융과 에너지는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아 그런가요? 제가 설명을 부착했나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끼리 밤에 모여서 우리끼리 비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꿈꾸고 있는 그 수익률을 다 이해합니다만 어쨌거나 주식이 점점 어려워지거나 뭔가 위혈의 출렁일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잠이 안 올 때마다 에너지에 대한 관심 금융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런 좀 걱정이 줄어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김에 에너지랑 금융은 혹시 ETF를 접근하면 뭐 있습니까? XLE가 에너지의 대표적인 ETF고요. 그다음에 금융은 XLF입니다. E는 에너지고요. 에너지 약자고 XL은 이제 앞에 보통 시리즈 나가거든요. 그래서 XLE가 붙으면 에너지 ETF XLF가 붙으면 파이낸실에 붙으면 금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LK가 붙으면 기술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외국이 쉬워서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얘기네요. 만약에 에너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그건 아시잖아요. 일상으로 가게 되면 기름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너지에 대한 폭망하기때문에 작년이기 때문에 폭망한 것보다 조금 나아지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나는 그냥 개별 종목이 아니고 ETF로 대응한다고 XLE 2위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예대 맞이 좋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아진다고 하면 XLE 2위로 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출발했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제 한명만 잡아주시게 되면 야후 파이낸스에 잡스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오늘 뭐가 나오냐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오는데요. 건수가 원래 73만 건 예상이었는데 지금 71만 2천 건으로 조금만 더 빠진 육자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가든 고용은 조금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이 좋아지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조금 제가 보기에 장을 다시 한번 빠트리리만 하는 상황이 아니다. 적어도 고용지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지금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간 안정세입니까? 혹시? 약간 그점보다는 내려갔습니다. 1.5대입니다. 1.5대니까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마 1.5라는 것 부분만 보시게 되면 아마 나스닥이 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 정도까지 메꿔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1% 정도 1.74%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출발 상황입니다. 다운은 강부압 정도 0.19% 어제 역사 최고치 썼기 때문에 좀 약간의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중간치가 S&P500인데 0.69%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뻔한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가 오늘도 692달러 700달러 가까이 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3.79%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전날 전일자의 20% 올라가고 그러면 다음날 한 반 정도 뱉어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굉장히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한국처럼 많이 올라가면 빠진다? 많이 빠지면 올라간다는 단순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쨌거나 700달러 좀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금융은 좀 시겠죠. JP용어체에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 테슬라가 올라가면 니오가 같이 따라가겠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술주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3% 올라가고요. 아마존도 1% 애플도 약 2%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큰 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에어비앤미도 4%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버즈 ETF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을 투자하고 있는 버즈 ETF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고요. 잠깐 개별 기사 좀 보고 넘어와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별 기사는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CNBC이기 때문에 CNBC에 오셔서 딱 보시면 됩니다. 뭐부터 볼까요? 오라클부터 볼까요? 아까 오라클 얘기했지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올 텐데요? 여기 나오죠? 200억 달러에 대한 자세주의 매입까지 발표했으면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데 왜 빠지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어닝 가이던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범블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블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도 조금 한번 관심 있게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큰 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들어가서 재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MC 엔터테인먼트는 올라간 6.3%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금 극장에 800만 명이 왔다는 얘기죠. 더 오겠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더 오는데 여기서 800만 명에 대한 숫자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극장은요. 코로나 이전부터 보시는 분들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이거 얼마 안 보는 거거든요. 800만 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장에 대해서는 그게 큰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항공주라든지 호텔주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극장은 원래 따라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십살이 회복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극장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동닷컴도 실적이 잘 나왔답니다. 뭐 잘 나왔겠죠. 진동닷컴 뭐 이 거 잘 될 거니까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잘 됐다고 해서 지금 7.9%가 시간에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덴마크에서 일단은 접종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서스펜이 됐는데 서스펜이 됐는데 중지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외학적으로 모르니까 무슨 뭐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아 제가 오늘 의사를 만났습니다. 실제. 왜요? 그 의사를 왜 만났냐면 그분이 지금 이제 첫 번째 대상이었어요. 접종자. 의료진부터 맞으니까. 네. 그래서 맞는데 제가 직접 그 원장님 앞에 모셔놓고 물어봤는데 엄청난 열이 난데요? 네. 자기 주변에 물어봤더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60%의 항체 생성률이래요. 그러니까 6명은 되는 거고 4명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맞으면 그렇게 열이 난다. 열이 막 나고 보통 타이너를 먹거나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욱신거리고 동통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의사라 보니까 그렇다가 안 맞으려고 하지 말고 맞아야 되는데 약간은 좀 맞으면 욱신욱신거리고 열도 나고 그런 게 좀 있더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게 전염병의 증상일 수 있으니. 네. 전염병의 증상일 수 있으니. 일반적이니까 의외로 많은 숫자가 그렇게 겪기 때문에 저는 맞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갈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덴마크는 이런 문제가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4년 동안 약간 중재가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풀어줄 걸로 보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1.9%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블록스는 어제 상장 잘했죠. 그래서 어제 10%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쿠팡. 제가 쿠팡은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쿠팡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제가 쿠팡을 사신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안정화되어 있는 아마존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째 적자 기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3천만 주가 상장이 되고요. 35달러 정도에 지금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30위에 3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가격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대주주도 이번에 좀 팔더군요. 460억 달러에 지금 자금을 끌어모으는 건데 직원들 재판 아닙니까? 네? 직원들 재판 터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직원들은 얼마나 주식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창업주와 이런 같이 창업했던 분들이야 당연히 어려운 시기 잘 거쳐왔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늘 얘기하자면 미국은 적자 기업 상장하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전기차가 되니까 아직 시장 초기에 진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꿈과 힘이 있어도 충분히 거래가 잘 되는데 이커머스는 다 알고 있는 기업 분야고 이미 선두계의 뭔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적을 가지고 약간이 좀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권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우리가 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고민할 만하다는 네. 고민할 만하죠. 일단 PSR도 봐도 지금 아마존비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각자 판단하실 일이지만 하여간 신규 상장 종목들은 조금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잉에 대한 부분이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보잉이 이번에는요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주문을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고 하면 보통 미국의 1등 국내선 강한 적가항공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보통 에어버스 같은 데 주문을 내다가 이번에 처음 주문을 내는 거고 좋은 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잉이 2.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점점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주문이 나와진다고 보면 주가 상승도 꾸준히 이어진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보잉에 대한 관점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민국 탑 50 종목 중에서 한 중간 정도 있거든요. 보잉이 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유했다기보다는 물려이터 부진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잉을 언제 빠져나오고 비행기 떨어진 다음에 보유한 게 아니라 보유당한 거라고요. 그렇죠.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뉴스도 자주 보니까 재밌군요. 연속성이 좀 있고 재밌습니다. 그 회사 이야기 뭐 이러면서 좀 아니까 더 재밌는데요. 재밌죠. 재밌고 미국 기업이 여러분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근데 안 하신 게 문제죠. 많은 분들이 안 하셔가지고 해야죠. 이런저런 기술주 쿠팡도 마찬가지고 좋은 회사들은 상장되는데 문제는 항상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문제죠. 밸류에이션이 문제인데 그래서 요즘도 기술주들 조정도 할 때도 그렇고 회사들이야 다 좋죠. 닷컴 기업 무너질 때도 2000년에 그때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다 펀더멘탈들은 좋았는데 좋은 펀더멘탈보다 주가가 먼저 가 있으면 항상 무너지는 그런 거겠죠. 진짜 우리 채팅방에서는 아까 XLE, XLF 알려주셨잖아요.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주 3배짜리도 알려주시라고 물론 좋죠. 그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건 그렇지만 그 종목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한쪽에 몰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 3배짜리로 살 수도 있죠. 3배의 고통을 당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야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희를 욕하면 저희는 오래 살 뿐이고 여러분들은 서로 다 좋으려고 그러면 뭐든 없는 걸 채우셔야 돼요. 없는 거. 내가 딱 계좌에서 보시면서 뭐가 없지? 하시면 그 개별증을 모르시면 ETF를 담아서 약간의 밸런스 유지해야지만 걱정이 덜 되고 짜증이 안 납니다. 3배율을 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예를 들면 내가 3천만 원어치 해외 주식을 하려고 한다면 3천만 원어치 주식으로 한 배짜리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와 그중에서 2천만 원은 은행에 정기예금하고 1천만 원을 3배짜리 ETF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더 이게 좋은 거 아니냐. 거래세도 좀 들래고 수수료도 좀 올래고 그런 3배짜리의 덕을 보려고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안 되죠. 빠졌다 올라가면 올라가려면 힘들거든요. 녹는다는 거죠? 1배짜리는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대로 있는데 3배짜리는 저절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죠. 과거에 3배짜리가 1배짜리를 장기로 보게 된 이익계세가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계속 올라간다면 무조건 먹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답니다.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3천만 원을 다 꺼내서 투자하세요. 1배짜리 사셔서 3천만 원 하시면 3배짜리로 가득 채우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6천만 원을 빌리시든 혹은 어떻게 하시든 해서 그걸 다시 1배짜리로 똑같이 분산해놓으시라는 게 그게 하여튼 이기셔야 됩니다. 저희는 전쟁 나온 거예요. 국내 주식은 집안에서 윷놀이하는 거지만 해외 주식은 밖에 나가서 강원랜드 간 겁니다. 따야지 돼요.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은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까지도 인간적으로 좀 올라와주면 좋습니까? 오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